폼투데이 오블랑의 아이폰5 스와로브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을 열어보시면 제품이 들어있고요. 색상은 티타늄 색상입니다. 정품 스와로브스키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잘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. 소재는 크롬 소재로 잘 제작이 되어 있으시고요.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파틸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. 스와로브스키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품격있어 보이는 케이스신데요. 스위스에서 디자인되었고 프랑스에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상품은 특정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요. 한정수량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